엘시드는 다시 추방자가 되었고, 환영해줄 무허인도 없었어요. 황량한 카스티아를 떠돌면서, 그는 자신의 삶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닌가 낙담하고 있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엘시드의 소문을 듣고, 여러 용병들과 기사들이 그를 따르겠다고 나선 거죠. 엘시드가 남쪽으로 이동해 갈수록, 기독교인, 이슬람교인들을 가릴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군대에 가담했어요. 결국 엘시드는 봉투를 읽을 수 있을 정도의 대규모의 군대를 얻게 되었죠. 알폰소와는 무허인 영토의 연안에 있는 발렌시아라는 아름다운 도시를 노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엘시드가 더 가까운 곳에 있었고, 먼저 도착했죠. 엘시드가 발렌시아를 얻는단 말이다. 알폰소왕의 음모를 피할 수도 있고, 다시 닥쳐올 베르베르인의 침략에 맞서고, 보르도 확보하는 셈이었죠. 하지만 숙적인 베렌게르 백작에, 그때 엘시드를 공격하지만 않았더라도, 일은 쉽게 풀렸을 거예요. 알폰소왕의which 저자가 바로 엘시드다. 저자의 머리를 가져가면 베렌기르 백자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엘시드, 이곳에 오신 것을 다합니다. 베렌기르 백자고로부터 저희를 보호해준다면 당신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이곳에 오신 것을 지켜봅시다. 이곳에 오신 것을 지켜봅시다. 이곳에 오신 것을 지켜봅시다. 여기 있습니다. 크리스피 route. 베렌기르가 공격합니다. 우리 마을은 이제껏 평화로웠는데 우리는 스스로 방어할 만한 능력이 없으니, 강을 건너 남쪽으로 도망가야돼! 이제. 영줄이 만났다 servidor 대결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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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위치로 바랜시아 이제 이 쪽팔 드라마 이 쪽팔 우리 자넬 성능 스틱 엘시드의 신앙심에 대해서는 이렇게 알고있어, 우리도 그를 따르겠소 알폰소 왕의 이름으로 발렌시아를 우리 역사로 선포한다 당장 돌아가거라 엘시드, 발렌시아에 오신 것을 반영합니다 이 자랑은 정말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통스러운 나날도 끝입니다 당신께서 이 도시를 예전에 평화롭던 모습으로 되돌려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복자 엘시드 맞네? 맞네? 시? 맞네 대기업 나가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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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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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sta.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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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만나요. 만나요. 건 bug. 만 prayer. vesblog. 만나요. 만나요. gehtりięci.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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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보이네. 프레스도. servidor. 플라스틱. 시? agora. commande. voy. de grado. guerra. presto. agora. de grado. si? agora. shh. a ellos! 자막 제공 및 회의원 제자 제자 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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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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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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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렌시아는 야자나운 숲과 비단시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물고기와 물새가 가득한 낙원이었죠. 엘시드는 성과 도시의 방어로 나와 아이들을 데려왔죠. 온통 바다만이 보인다. 맨 꼭대기 탑은 맨 꼭대기 탑에서 우린 제외의 기쁨을 누렸어요. 8,000명의 기독교인들과 8,000명의 기독교인들과 2만 명의 무어인으로 군대를 편성하고 발렌시아를 왕국으로 발전시켰어요. 엘시드의 업체드의 업체드의 업체드에서 만나요. 엘시드의 업체드에서 만나요. 엘시드의 업체드 중 가장 위대한 일이었죠. 유스프가 이끄는 베르베르인들이 진군하는 기록에 발렌시아가 있었기 때문이었죠.